저는 진수성찬 맛있어? 연어 괜찮아? 아침 일찍 일어나 빵을 했어요 뜨거워 뜨거워 진짜 아침에 이렇게 아주 뜨거운 빵 먹는 이 묘미 이 맛 정말 모르실 거예요 빵을 직접 해보시면 알 거예요 이제 이게 큰 접시에 이렇게 통에 나오는 것처럼 보여 이게 다 녹음됐다 미연아 먹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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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조금 싱겁게 했거든 김치 이거 김치에서 먹으라고 어우 참 맛있는 진짜 주인 따라다니는 아이고 귀여워라 잘생겼네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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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 벼룩시장에서 산 레녹스 스파게티 접시예요. 이쁘죠? 요걸 5달러에 샀답니다. 아 그 벼룩시장 너무 좋네. 이제 싸려고 해요. 제가 집에 요거를 무사히 가져가려면 뽁뽁이로 이제 싸야겠죠? 근데 사실은 제가 아까 그 벼룩시장에서 이미 다 남아있는 상품 오래된 거, 웨지우드 뭐 이런 거 지금 이건 제가 샀으니까 설마 또 저작권에 안 걸리겠죠? 정말 그런 거를 요렇게 4개만 자세히 찍었어요. 근데 저작권이라고 지금 계속 올리니까 업로드 하니까는 계속 되네요. 그러니까 벼룩시장 하나하나 찍는 건 안 되나 봐요. 하여간 내일 뵙겠습니다.